안녕하십니까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2020 그로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와 슬기로운 코로나19 생활에 대한 콘테스트를 벌입니다. 저희는 장애화가 방구석 전시회라는 영상을 갖고 공모를 하였습니다. 명관이가 실생활에서 전시회를 할 수 없는 것을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서울을 그리며라는 작품입니다. 명관이는 10년 전에 서울을 떠나서 대전으로 아빠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을 그리며 항상 서울의 지하철을 그리면서 서울을 그립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과 감명을 그리기 위해서 지하철의 노선도를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을 그리며의 연작 작품으로 지하철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같이 기다리면서 명관이에게 말을 걸어둔 사람이라든가 명관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번 작품은 놀이공원의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대전 5월드에 놀러갔을 때의 추억을 그렸습니다. 솜사탕도 먹었고요. 풍선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말도 탔습니다. 놀이기구의 대관람차도 관람을 했어요. 거기에서 호랑이와 곰도 봤습니다. 물고래의 쇼도 봤어요. 놀이공원의 추억들을 모두 모아서 그림에 부려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송현대 선수가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했을 때의 작품을 그리는 것입니다. 명관이는 송현대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공놀이하는 작품이나 리본 경기를 하는거나 링 경기를 하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잘 그려놓았어요. 리본 체조에서 송현대 선수 같은 대선수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이라는 개벽장군 묘를 가서 그린 개벽장군 할아버지를 기리며 라는 작품입니다. 장군인의 묘를 참배하면서 개벽장군인의 위상을 잘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나라를 기리는 혼을 잘 그렸어요. 명관이가 온라인 전시회를 다 마치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롭게 실제적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온라인 전시회를 다 마친 봉에서 wzor하게 저장할 것입니다. 명관이가 온라인 전시회를 자극적으로 전시회를 다 마치고자 등을 기를 받았습니다. 명관이가 온라인 전시회를 좀 더 마치고 이곳을 빌드립니다. 명관아 온라인 전시회를 다 마치고자 등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